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주 52시간 적용한 중소기업들 직원 1인당 최대 120만원 지원받는다. 1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번뜻 떠오른 생각은 왜 납세자 세금이 이런데 사용되어야 되는가. 그야말로 비정상, 비이성, 비합리, 비이론 사례들이 곳곳에 속출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주 52시간 적용 중소기업 지원책입니다. 신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정책입니다.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주 52시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지원금 정책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들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니까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의 아우성을 치니까 그 입마금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일종의 보조금 지원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큰 특징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부작용을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은 계속 밀어붙이면서 그냥 돈으로 모든 문제를 떼우려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정책이 일자리 함께하기 위해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든 기업들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편법들이 만들어지겠냐 이 이야기냐 가짜 일자리 만들기가 그런데 이 제도의 가장 큰 적용 대상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줄어든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1인당 1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최대 2년 동안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 주 52시간 정부 다른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불만과 항의를 하니까 또 불만에 가득 찬 근로자들이 입마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몇조 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짓이 주 52시간 근무제에만 해당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예산이 낭비되겠느냐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런 정책을 안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맨정신으로는 집행하기가 힘들고 고안하기가 힘든 그런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의 특징은 대부분 비이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자원낭비적이고 자원파괴적인 그런 정책들을 너무 많이 세상에 문정부와 쏟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자원을 낭비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가지 분명한 것은 자원을 낭비한 제목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인건비가 올라서 도저히 경량할 수 없다는 그런 중소기업 경량자들에게 몇 푼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근로소득이 줄어서 생활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에게 일부 근로자죠. 또 보조금을 지불하고 이게 참 편법 중에 편법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에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근로제, 근무제라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모든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을 이렇게 줄여서 중소기업 가운데 얼마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얼마나 중소기업들이 존속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해야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충할 수 있을지 저생산 상태에서 근로시간까지 줄이게 되면 과연 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병호TV에서는 여러 차례 주 52시간 근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생산성이 낮고 또 그 생산성이 낮은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이 드물기 때문에 영세기업이나 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이 나아진 것, 소득수준이 높아진 것은 두 가지 요인이죠. 하나는 더 많은 근로시간을 투입했고 다른 하나는 젊은 층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 증가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았던 거죠. 이런 독특한 한국적 환경을 이해하게 되면 노동시간을 급속히 낮추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소득이 감소되는 것이고 생산자에게는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라를 가난하게 하는 정책을 왜 무리하게 밀어붙일까? 그러니까 정말 반이성적이고 반이론적이고 반합리적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작용을 또 계속해서 메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지출에 의존해야 되고 그 재정지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크게 줄어드니까 동시에 또 근로자들은 가치군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돈을 더 안 쓰게 되죠. 그럼 불황은 또 더 깊어지게 되죠. 정부가 나서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돼야 된 거죠. 나라 전체를 계속해서 깊은 불황, 장기 불황으로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가 그렇게 나라를 모는 거죠.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신이 정상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정책들을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의 실험을 해나가는 거죠. 최악의 상황을 계속 내모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이 집권 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법 높죠. 이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집권하게 되면 자기 정책에 대한 그런 신인도를 얻었다, 신뢰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죠. 파국에 이르고 났어야 아마 정신을 차릴지 그것도 아주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정말 문정부가 가는 행보를 보면 이렇게 귀하게 얻은 자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을 쓸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유권자로서 표를 던질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그런 현명한 유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월 28일에 방송됐던 보수우파 분열의 길로 가다라는 방송을 보고 정영래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파에도 원리주의자가 많아서 많은 수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파에도 원리주의자가 많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믿음이나 주장을 지나치게 이렇게 믿은 나머지 그 어떤 종류의 타협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아량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흔히 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다른 말로는 교조주의자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자기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조금이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그냥 적으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항상 분열과 분쟁이 많은 편이고 큰 명분과 같은 대의명분 앞에서 단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명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한국의 우파 보수 진영 같으면 친문 세력의 독주,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이런 대의명분 앞에서 단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분열적인 속성은 또 참으로 강한 편이죠. 지난 3년간 가혹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들이 계속 집권하는 경우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로 탈바꿈하게 될지 그런데 대한 두려움이나 위기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분열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좌파들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게 되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분에 대해서 우려나 위기감을 안 가지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단결하는 데는 이해도 필요하고 관용도 필요하고 용수도 필요하는데 그것이 참 우리는 부족한 편입니다. 아쉬운 점이죠. 정영래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문의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공병호TV 이외에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